자, once again, 다시 한번, they discussed the company's expense and dwindling revenue. 그들은 회사의 지출과 그리고 줄어드는 수익을 논의했습니다. 여기가 동사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전치수식 해주고 있어요. 줄어드는 수익. 자, 그 다음, the red sports car, 빨간색 sports car. 자, 명사 되니까 형용사조 용법 되어야 되겠고, 수식 들어가야겠죠? 자, which is running faster than my own car. 자,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 나오면 끊으라 그랬어요. 자, 더 빠르게 달리고 있다? 더 빠르게 달리는 스포츠카. 나 자신의 자동차보다. 더, 더 빠르게 달리는 그 빨간색 스포츠카는 두 개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people with this personality type. 자,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고요. 자, 이러한 성격의 종류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가집니다. throughout the day, 하루 내내. 자, 이번에 포커스드는 이렇게 후치수식을 해주는 형용사조 용법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be focused on, 뭐뭐에 초점을 맞추다죠? 근데 be가 없어. 그러니까 분사, 즉 형용사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점을 맞춘 니은으로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she was some pioneering poetry and essay. 그녀는 몇몇 선구적인 시와 에세이를 썼습니다. focused on a woman's right.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시와 에세이를 썼습니다. 자, during and after the day's performance. 자, during은 뭐뭐 동안이고, after는 뭐뭐 이후죠? 그러니까 낮, 낮에, 공연 동안, 그리고 공연 이후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바다 사자들은 could have all the fish, 모든 물고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명사되니까 꾸미는 형용사조 용법이 되어야겠죠? 그들이 원했던, 원했다, 원했던 모든 물고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it will be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any student. 그것은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비동세는 되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어떠한 학생에게라도, any라는 표현이 뭐뭐라도라는 의미가 뒤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for는 이럴 때 뭐뭐에게, 그러니까 어떤 학생에게라도, 자,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명사 다음이니까 꾸미야겠죠? 형용사조 용법, who is considering a career in law? 그래서 법에서의 직업을 고려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는 어떤 학생에게라도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when we face problems or disagreement today, 오늘, 오늘날 우리가 문제와 불화를 마주할 땐, 마주할 땐, 자, 우리는, we have to arrive at solution, 우리는, 해결책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자, 1960년대에는 Child Rearing Advice, 아이를 기르는 충고, 전문가들로부터의 아이를 기르는 충고는, 모든 표현은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끊으라 그랬죠? Increased nighttime separation of baby from parent, 부모들로부터의 아이의 밤에 분리를 권고했습니다. 같이 자지 말라는 얘기지, 아기랑? 자, 이번에 Damaging은 이렇게 전체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불안감은 해로운 효과를 가집니다. On mental performance of all life, 모든 생명체들의, 모든 생명체들의 정신적 성과에서, 이럴 때 퍼포먼스는 성과라고 해석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신적 성과에 해로운 효과를 가집니다. 자, 이번에 Remaining은 이렇게 전체 수식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남아있는 재고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With neighbors, 이웃과, 혹은 A or B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xchange도 could랑 같이 해석해줘야 돼. 그것들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In the local market, 지역 시장에서